전함이 스스로 가동된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아이아콘 프로젝트의 기록들을 해독해내는 작업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하고 있습니다. 메가토론님, 첫 번째 좌표에 대해 요구하신 자세한 정보들을 모아왔습니다. 저번에도 제가 브레이크다운과 함께 유물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? 먼저 간 동교를 생각하며 이번에도 제가 찾아오고 싶습니다. 아, 예, 물론입니다. 메가토론님. 이런 역겨운 녀석을요.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? 후텁지근한 지하공기 때문에 내 부품들 다 녹슬겼어. 멀찍이 좀 떨어져! 좋아. 나부터 좀 보자. 어서 공격해! 넌 지금도 참 예쁘지만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내가 훨씬 더 예쁘게 고쳐줄게. 꽤 짜릿했지? 자, 이제는 이게 뭔지 정확히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알아볼까? 위력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사용해보는 거 아니겠어? 이봐. 너 다 흠집을라! 이봐. 너 다 흠집을라! 도망가는 거 아니야. 노칭기차 잡으러 간다. 이런, 이런. 그새 용케 따라붙으셨네. 그사혁이야. 뭐? 누구야. 에헿! 래퍼! 래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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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으악! 으악! 내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놔! 니들 가만 안 좋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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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ng민acht 으으음! 으응 tä Desi